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원숭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그래서 1월달부터 양력 4월달까지 다 지나고 5월달 6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상반기의 마지막 레이스죠. 나갈삼제 거의 끝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만 지나고 사실상 양력 7월 정도만 되더라도 나갈삼제의 영향권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공수는 원숭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5월달 6월달 이렇게 운기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내가 원숭이가 재롱을 피우려면 용기도 있어야 될 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관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망신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조금 내가 보일 싫은 부분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인간사의 덕망을 많이 볼 수 있고 금전에 어떻게나 좀 여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운기가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기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 올해 33살이 되는 임신생 원숭이띠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5월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짠! 오! 대기하다. 역시나! 스타트가 굉장히 좋네요. 6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된다. 너무 이제 냉탄과 옹탄 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열심히 속도를 냈더니 딱지를 끊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이제 내가 속도 조절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되고 특히나 큰 금전의 흐름이 창고를 가득 메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창고가 가득 메워지니 주변에서 호시탐탐 내 창고를 노리는 도둑도 생길 것이고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분쟁도 좀 많이 생길 것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워야 넘치지 않으니 인식하면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사람이 내가 단단하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 좀 유도리를 잘 발휘하셔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많이 잘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운기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인심은 곶간에서 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곶간을 좀 널리 널리 많이 베푸셔가지고 주변에 인간 살을 잘 챙겨가신다 하면 하반기에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5살이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 때는 어떨까요? 짠! 오 역시나! 이야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5반기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길에 운기가 들어왔다. 6월 달에는 오! 퍼펙트합니다. 앞뒤가 굉장히 잘 받쳐주는 운기다. 특히나 내 명예의 덕망이 인자함으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뭐 지금 시험이라든지 합격, 승진, 이런 거 이직, 취업 이렇게 합격의 소식을 뭔가 기다리는 것들 있죠. 문턱을 크게 넘어야 되는 일사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좋은 성과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거는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네요. 근데 내가 너무 이제 교만해지거나 자만하는 것만 좀 잘 잡아 나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금전의 흐름은 차차 이어지는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기분을 낸 것에 비해서는 뒤따르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이 바로바로 따라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스타트가 돼서 하반기에 좋은 운기의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흐름 잘 이어나가셔서 2024년 갑진년 연말까지 쭉 무탈하게 좋은 성분을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7살이 되는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앞에 두 원숭이띠는 빨간 기빨 뽑았거든요. 자 어떨지? 짠 어허 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흰색 기빨 무탈하다 일사가 무탈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6월달에 이런 운기가 아허 야 이거는 똑같네요. 빨간 기빨 나오고 흰색 기빨 나오다 흰색 기빨 나오고 빨간 기빨 나오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기상이 묻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뭔가 크게 성과로 이어지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일사들이 많아지는데 손이 모자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조금 게을러지거나 나태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 잡아 나가신다 하면은 57살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일사를 잘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조금 내 몸수가 건강적인 부분, 컨디션적인 부분, 지병적인 부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잡아 나가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5월달, 6월달 무탈한 두 달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9세가 되는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당장에는 좀 답답한 일들이, 일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6월달에 이런 것들이, 어,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원래는 이 운기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큰 활력이, 돈을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이 있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크게 기분을 내기엔 힘들 뿐이지, 일상생활 속에는 조소한 행운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히나 지금 이어지는 일사들은 끝을 봐야지만이 뭔가 좋은 성부를 볼 수 있는 일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간에 하다가 내가 그만두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예금 같은 거 드리더라도, 어, 뭐 3년 예금이면 3년 다 들어야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해지하면은 얼마 안 나오죠. 그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끈기와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어, 내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서 지혜를 좀 부릴 수 있다면은 좋은 결과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오, 대중 앞에서 원숭이가 막 이렇게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본 것처럼 어, 69세의 병신생의 원숭이띠 빼고는 다 빨간 개빠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한 단계 좀 쉬어가는 템포도 필요하듯이 5반기 색깔이 여전히 하지 마시고 5월달, 6월달 잘 준비하신다면은 그 어느 띠보다 좋은 성불을 거둘 수 있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 잘 헤쳐나가시기를 한의도렘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